자,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. 잠깐만 일어나세요. 잠깐만. 잠깐만 일어나세요. 잠깐만 일어나세요. 자, 내가 뛰라고 하면 뛰면 됩니다. 준비하세요. 절대 한 명만은 끝이 보이는 사람. 시간이 날수록 상처받았다니. 오늘 힘들어도 꾹 참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라고 주위에는 없어 말리는 목소리를 봐. 벗고 치러줘. 하나, 둘, 셋, 셋. 난 날 모를 수가 없는 걸 널 날 없이 살 수 없는 걸 내 눈동사랑 해보시오. 살아있는데 우리는 왜 안겨 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끝이 분명히 거짓단 걸 아무리 우리를 이만해도 그래도 나도 우리의 남편은 이 아름다시지는 들어와 있어요. 자, 저기 안되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제발 따라해주세요. 자, 2조. 이미 해봤어도 내가 더 피해가니 틀어! 여덟에는 불가 지쳐 쓰러지니 틀어! 대박이다. 틀어! 네, 한찔. 널 거짓단 걸 널 거짓단 걸 네, 널 거짓단 걸 바쁜 기억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그 집은 여기 보이던 아무리 우리에게만 해도 아무도 못난 일이네 다들 들으기 실패하네 하지만 우린 그래도 해볼래 그래도 살아갔나 견뎌려 소화와 그룹이 안겨 어제 나 능미나 한 번 더 소화적이 없는 게임 그래서 마지막이 매일 주중에 마지막 사람처럼 저러고 은혜에게 싸웠던 때 더 죽은 비추게 원해 끝내 이루지 못해 누구만 할 일 없어 나 원할 게 아저는 일 더 없애라 그래 하자 그렇고 아프로만 그래 그러니 우리 보고 불쌍한단 말이나 가슴 아프다 속도 가라달란 말이야 그리 더 맺은 시간 이러면 돼 하지만 우린 괜찮아 아ria 동귀 밀** 하아아아아ㅏㅏ!!! 하아아아아ㅏㅏㅏ Holy joke 아 Starbucks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란 사람들이 략 좀 이 commentary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 희생이 돼 있어 2 1 화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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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규 선생님 정원 파이팅